자 그럼 우리 연합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? 좋습니다! 화이팅! 팀 이름? 리클리입니다. 이... 이... 이가세계입니다. 이가세계입니다. 이가세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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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. 소소? 소소. 데일리 마음속. 오!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렇게 한 번에 나와줘야 돼요. 일단 데일리 마음속에... 그러니까 최근 유행하는 것은? 항상 너무 미스터. 아하하하, 예산이. 인거 같은데. 게임아너라고 쓸게요, 그러면. 아, 알겠어요. 저희 막 다 에이마너뿐만 압니다, 모든 노래를. SWF라고 쓰는 거 어때요? 사실 그 W가 위클리라고 위클리 파일 안돼요! 빙소리에서 위클리가 짜는 거예요 아 안돼요 그러네 편한 유지인데 약간 살짝 위클리가 말하고 위클리 TMI Q. 위클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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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클리 아 오늘 다는 아닌데 대부분 늦잠을 짰어요 아아 아 잘해 너무 재미없는 TMI 흔들 없었어요 지금? 지금 너무 흔들렸어요 시청자들이 하락중이네요 어 하락중 한집 저희 보는 거 약간 개그 웃긴 웃기는 거에 진심이 유머가 곧 살길 유머가 곧 살길 유머가 곧 살길 위클리만의 필살기는? 바로 애교적 보여주세요 와 저요? 5, 6, 7, 8 끝 끝 끝 끝 끝 끝 와 뭐야 뭐야 리더 언니 까지 보고 넘어갈까요? 네? 와 좋죠 좋죠 5, 6, 7, 8 꾸꾸까까? 꾸꾸까까? 아! 유선이가 원래 많이 하잖아! 맞아요! 일상에 얘기했었는데 아, 전화 아니에요? 우리의 필살기는 그거 아닐까요? K-POP 댄스? 어? 어? 오늘 인증했죠! 오늘 감독님들께서 오!!! 해주신! K-POP 커버? K-POP 댄스 커버! 커버댄스! 자 그리고 선배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미클리만의 매력은 예의바르다 아 맞아요 약간 예의바르다 공손합니다 저희가 아니면 선배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정 가슴 말이라도 하세요 마지막이다 벌써 마지막이야 선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 저희 항상 무대 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저희의 그거잖아요 맞아요 시그니처 시그니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널 급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더블를 크게 쓰는 거 어때 간단하고 심플 is the best 저런 거 와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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